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랜만에 여행 다녀와서 리뷰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왔는데 매번 온라인에서만 만나봤던 유럽의 여러 명품 편집샵들도 직접 가보고 거기서도 뭐 살 게 없는지 여러 오프라인 매장까지 돌아다녀봤지만 실제로 구입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해외 직구 핫딜 영상을 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저가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어서 늘어가서 덜컥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머물면서 마이테레사에서 구입해서 집으로 보내놓고 여행 다녀오자마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구입한 마이테레사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는지 까보고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그리고 해외 직구 핫딜 영상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마이테레사에서 굉장히 많은 세일 될 때 거기서 또 추가 30% 세일 될 때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런 세일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반드시 구독하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런 핫한 세일 정보가 나오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독일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명품 편집샵이고 어느 곳보다 가격이 좋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세일 될 때 추가 세일 될 때 이럴 때 구입하시면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자주 구입하는 곳은 마이테레사 코글스 에센스 그리고 몇몇 호주 사이트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사이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이테레사 어떤 제품 구입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에 담겨져 왔는데 이탈리아 여행하고 있을 때 대략 3일 정도 여행 남아 있을 때 구입했는데 집에 오는 당일날 도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DHA 빠른 배송 무료 배송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받아 봤고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 구입하시게 될 때는 박스를 선물용 박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냥 환경을 생각해서 에코박스, 에코박스로 주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제품이 보입니다. 종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마이테레사 포장 상태는 항상 깔끔합니다. 제품도 잘 포기했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리고 포장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봉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안쪽에는 인보이스라든지 환불 방법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환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해서 요즘에는 라벨이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로 접속해서 교환이라든지 환불 신청하고 DHL 기사님 요청하셔가지고 집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DHL 가셔가지고 제품만 보내면 바로 손쉽게 환불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마이테레사 제품 한번 까보면은 아미 이거는 양말입니다. 양말도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양말도 한번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반팔티어츠 2XL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 요즘 영상에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제품인데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긴팔티어츠 하나 그리고 아크네 포바멘투맨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20만원 안되는 금액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있는 색상 그레인 색상 판매가 되고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 요것도 사이즈 팁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반팔티어츠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반팔티어츠. 마지막으로는 스톤아일랜드 스웹팬츠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실제로 이탈리아 매장가서 입어봤는데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마이테레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테레사에서 구입을 했고 스톤아일랜드가 사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도 여러번 실수를 반복을 했는데 제 스펙같은 경우는 키 180cm에 94kg, 95kg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튼 상의같은 경우 특히 맨투맨이라던지 후디라던지 2XL 사이즈를 구입해야지 맞고 자켓 종류들은 이상하게 XL면 맞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바지를 크게 구입하시면 낭패본다는거 저같은 경우도 이거 2XL 사이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바지 2XL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허리가 거의 40인치 가까이 된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스톤아일랜드 바지 구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매장에 가서 입어보시고 사이즈를 아신 다음에 구입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실측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안쪽에 기모는 따로 들어가지 않은 제품입니다. 요번 시즌에 새롭게 출시가 된 제품이고 주머니 부분이 조금 특이하던데 주머니 부분 같은 경우 확인해보시면 요렇게 덮개로 덮여져있었지만 요게 변경됐습니다. 보시면은 퍼 부분으로 변경되면서 여기다가 뭐를 넣고 다니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퍼 부분으로 변경됐고 주머니를 덮는 고런 부분은 사라졌다는거 아래쪽 확인해보시면 시볼에 요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무튼 직접 입은 핏은 뒤쪽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직접 입은 것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태그는 뭐 요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정품인증이라던지 요런것들 바코드에 RFID 치까지 요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분의 단추까지 들어가져 있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인치로는 34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입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 입은 영상은 뒤쪽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팔 티셔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반팔 티셔츠는 처음 구입을 해보는데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 제품은 2X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바로 한번 입어보고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번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2X 라지 사이즈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 사이즈 나오는 정도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 나이키라던지 스투시라던지 요런 제품들 X 라지 사이즈 입으면 맞고 스톤아일랜드는 상의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큰 2X 라지 사이즈 입으면 요정도 핏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구입하면서 요번에 긴팔 티셔츠도 구입했습니다. 긴팔 티셔츠 요런 제품 구입을 했는데 스톤아일랜드 로고가 요렇게 동일하게 박혀져 있고 반팔 티셔츠가 오히려 도톰한데 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얄플에레합니다. 어이 속이 비출 정도로 굉장히 얄플에레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뒤쪽에서 마찬가지 입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구하기도 힘들었었던 제품인데 요즘에는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마 요 제품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구입이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세일 정보 확인해 보시다 보면 요런 정보는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일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포바 맨투맨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기모가 따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얄플에레한 소재라는 거 안쪽 확인해 보시면 요런 식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이 아니라 페어뷰 맨투맨을 구입하시면 안쪽에 기모가 들어가져 있다는 거 예전에도 포바 맨투맨 구입한 적이 있고 포바 맨투맨 페어뷰 맨투맨 비교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쪽 영상 관심 있는 분들도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쓸 대고 있어서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양말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양말보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파우치가 훨씬 이쁘네요. 굉장히 이쁜 파우치에 담겨져 왔고 양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세일이 됐을 때도 3켤레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깔끔한 검정색상에 아무튼 요것도 깔끔하게 자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린트 요런 거 아니고 자수로 되져 있고 다른 색상도 흰색상이랑 베이지 색상도 판매가 됐었는데 검정색만 세일을 했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와이프 양말 주고 저는 요 파우치나 챙겨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실착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마이텔에서 구입한 아미 양말, 호바맨 투맨 스톤 아일랜드 반팔 긴팔, 그리고 스웻팬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이즈라던지 요런 것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텔에서 세일 정보는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마이텔에서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새로운 상품으로 리뷰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